개구리 왕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던 오랜 옛날 어느 왕이 살았습니다. 왕의 딸들은 모두 다 아름다웠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막내딸이 아름다워서 세상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태양마저도 공주의 얼굴에 빛을 비출 때마다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왕의 성 가까이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숲속의 오래된 보리수 아래에는 우물이 있었지요. 땅이 달궈지는 뜨거운 한낮이 되면 왕의 딸은 먼 숲속으로 들어가서 차가운 우물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따분해지면 황금공을 꺼내어 하늘 높이 던졌다가 다시 잡곤 했습니다. 그것이 공주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였어요. 한 번은 하늘 높이 던진 황금공이 공주의 자그마한 손안에 떨어지지 않고 옆을 비켜가 땅을 치더니 그 길로 물속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공주는 눈으로 황금공을 쫓았지만 공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물은 깊디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어요. 공주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소리는 갈수록 커졌고 도무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쏟고 있으려니 누군가 공주에게 소리쳤습니다. 왕의 따님한테 무슨 일이지요? 공주님의 눈물에 차가운 돌덩이라도 녹아내리겠어요? 어디에서 나는 목소리일까 공주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납작하고 못생긴 머리를 물 밖으로 숨 내밀고 있는 개구리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너로구나? 공주가 말했어요. 내 황금공 때문에 울고 있었어. 그만 우물 속에 빠져버렸거든. 진정하고 그만 울어요. 개구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런데 내가 장난감을 가지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면 나한테 뭘 줄래요? 내가 갖고 싶은 건 뭐든지.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내 옷가지, 내 진주와 보석, 또 내가 쓰고 있는 금관도 줄게. 그러자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공주님의 옷가지, 공주님의 진주와 보석, 공주님의 금관, 나는 다 싫어요. 하지만 공주님이 나를 귀여워해 준다면 공주님의 친구가 되고 놀이 동무가 되고 공주님의 작은 식탁에서 공주님의 옆에 앉고 공주님의 자그만 황금 접시로 먹고 공주님의 자그만 컵으로 마시고 공주님의 자그만 침대에서 자도 된다면 만약 그러도록 약속해 준다면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가서 황금공을 가지고 다시 올라올게요. 좋아. 공만 도로 가져다 준다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게. 하지만 공주는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은 개구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개구리는 다른 개구리들이랑 물가에 앉아 개굴거리는 거지 인간들과 어울리려고 하다니 단단히 약속을 받은 개구리는 머리를 물속으로 박고 아래로 헤엄쳐 내려갔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개구리는 다시 위로 헤엄쳐 올라와서는 입에 문공을 풀숲에 던져주었습니다. 예쁜 장난감을 되찾은 공주는 기뻤어요. 그리고 장난감을 집어들고 그 길로 뛰어갔습니다. 기다려요. 개구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데려가야죠. 하지만 공주의 꽁무니에 대고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공주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서둘러 집으로 가더니 개구리는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개구리는 다시 우물 아래로 헤엄쳐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날 공주와 왕, 궁정의 모든 신하들이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에 앉아 황금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뭔가가 대리석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계단 맨 위에 도착한 그것은 문을 뚝뚝 두드리더니 소리쳤어요. 왕의 따님, 막내 따님, 문 좀 열어주세요. 공주는 달려가서 밖에 누가 있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공주가 문을 열자 눈앞에는 개구리가 서 있었어요. 순간 새파랗게 겁에 질린 공주는 문을 꽝 닫고 식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왕은 공주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문 앞에 거인이라도 서 있느냐? 아니에요. 거인이 아니고요. 징그럽게 생긴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너를 왜 찾아왔더냐? 어제 숲속 우물가에 앉아서 놀다가 황금 국물 물속에 빠트렸어요. 제가 엉엉 울고 있으니 개구리가 황금공을 도로 찾아서 올라왔지요. 그런데 개구리는 다른 건 바라지 않고 저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기에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개구리가 절대 물에서 못 나올 줄 알았어요. 이제 개구리는 무트로 나와서 저와 어울리고 싶어해요. 그 사이 개구리는 두 번째로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습니다. 왕의 따님! 막내 따님! 그러자 왕이 말했어요. 네가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단다. 어서 가서 문을 열거라. 공주는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뛰어들어와 공주의 발이 닿는 곳마다 따라서 의자까지 갔습니다. 개구리가 앉아서 소리쳤어요. 공주님이 있는 의자 위로 올려주세요. 공주는 왕이 그러라고 명령할 때까지 망설였습니다. 우선 의자 위에 올라앉은 개구리는 식탁에 앉고 싶어했고 식탁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황금접시를 내 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래야 함께 먹을 수 있죠. 공주는 그렇게 해주었지만 마지못해 그러는 것이 빤히 보였습니다. 개구리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만 공주는 한 입 한 입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불리 잘 먹었더니 피곤하네요. 이제 저를 공주님의 방으로 데려가서 공주님의 비단 침대에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거기서 우리 함께 잠자리에 들어요. 공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공주는 차디찬 개구리가 무서워서 손가락 하나 갖다 댈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개구리는 이제 공주의 포근하고 깨끗한 침대에서 잠을 청할 참이었습니다. 왕은 성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경에 빠졌을 때 도와준 사람을 훗날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래서 공주는 개구리를 손가락 두 개로 집어올려 위층으로 데려간 다음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침대에 들자 개구리가 기어와서 말했어요. 피곤해요. 공주님처럼 편히 자고 싶어요. 나를 들어 올려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공주님 아버지께 이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끝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공주는 개구리를 들어 올려 벽을 향해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지? 이 고약한 개구리야. 그런데 바닥에 곤두박질 친 개구리는 어느새 개구리가 아니라 아름답고 따스한 눈길을 가진 왕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왕자는 공주 아버지의 바람대로 공주의 친구이자 남편이 되었어요. 왕자는 자기가 사악한 마녀의 마법에 걸려 있었고 자기를 우물해서 구해줄 사람은 공주 말고는 없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함께 자기의 왕국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햇살이 두 사람을 깨웠을 때 말 여덟필이 끄는 마차 한 대가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들은 머리에 새하얀 타조 깃털이 꽂혀 있었고 황금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 뒤로는 젊은 왕의 믿음직스러운 신하 하인 리이가 서 있었습니다. 믿음직스러운 하인 리이는 주인이 개구리로 변해버리자 이로 말할 수 없이 슬펐습니다. 너무나 애처롭고 마음 아픈 나머지 심장이 터져버릴까 봐 심장을 철끈 세 개로 묶게 있을 정도였어요. 젊은 왕은 마차를 타고 왕국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직스러운 하인 리이는 두 사람을 번쩍 들어 올려 마차 안으로 모셔놓고 다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법이 풀린 것을 한없이 기뻐했지요. 마차가 얼마쯤 달렸을 때 왕자는 뒤에서 뭔가가 삐걱하며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고 외쳤어요. 마차가 부서진다? 아닙니다 주인님 마차가 아닙니다. 주인님이 오물에 앉아계실 때 주인님이 개구리였을 때 커다란 새 품에 빠져있던 제 심장을 죄어준 철끈입니다.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길을 가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왕자는 마차가 부서진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직스러운 하인의 심장을 죄고 있던 철끈이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마법이 온전히 풀린 주인이 행복해진 덕이었답니다. 신기한 구우슬 옛날 어느 가난한 집에 아직 나이 잘문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에게는 누구 하나 친척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웃에서 품파리를 하거나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 그날 그날을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형제는 비록 살림은 가난해도 마음만은 나무랄 때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직하고 형제 간의 우애도 깊은 그들을 칭찬하며 부러워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두 형제는 이웃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형님 참으로 좋은 날씨군요. 저 하늘을 좀 보세요.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워요. 곤륜산이라는 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난다는 옥도 아마 저보다는 푸르지 못할 거예요. 아우가 말하자 형은 미소를 지으며 아우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빛이 제 아무리 곱다지만 네 마음과 견줄 수는 없을 것이다. 에이 형님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건 되레 형님 마음에 맞는 말이지요. 전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런 마음은 가지지 못할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좋아. 내 마음이건 내 마음이건 상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무튼 서로가 고운 마음을 가져 의족해 지내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형님 말씀이 옳아요.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고 웃고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어느 냇가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아 도우면서 내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복판 쯤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아름다운 색깔을 한 무엇인가가 내바닥에서 내바닥에서 일렁일렁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색깔을 속에서 물이라도 뚝뚝 떨어질 듯이 파래 보이네. 정말 신기한 구슬인데. 아우도 신기하게 여겨 그 구슬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물이라도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귀한 구슬을 주었으니 정말 기쁩니다. 형님, 단단히 보관하셔야겠는데요. 아우야,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건 나 혼자서 주운 것이 아니지 않니? 너와 둘이서 주었으니까 둘이서 잘 보관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형은 그 구슬을 상자 속에다 넣어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형이 그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구슬 둘레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금과 은과 온갖 보배들이 가득하게 차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형은 무척 놀랍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형은 그 금과 은과 보배를 밖으로 꺼내어 다시 상자의 뚜껑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우에게 자세히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우도 신기하게 여겨 상자를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구슬 둘레에 많은 금과 은과 보배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다시 한번 금과 은과 보배들을 꺼내고는 다시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뚜껑을 열어보니 아까와 마찬가지로 또 보배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몇 번을 되풀이해도 금과 은과 보배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구슬은 바로 돈을 낳는 전생주라는 구슬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두 형제는 벼랑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쓰고 남을 만큼의 부자가 된 두 형제는 각각 따로 집을 지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의족해 적당히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의 근본이 되는 전생주란 구슬 때문이었어요. 구슬은 하나밖에 없어서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리 이렇게 되자 먼저 형이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와 나에겐 각각 좋은 집이 생겼구나. 하지만 헤어져 살더라도 마음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서로 의족해 지내자. 형의 이 말을 들은 아우는 도리어 시무룩한 얼굴을 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못난 아우라도 결코 형님의 마음을 상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은 이제 되었다는 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미안하다. 그런데 아직 서로 나누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형은 이제 이만한 재산이면 넉넉하니 이 구슬은 내가 가지도록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님이 그 구슬을 주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두 형제의 것이라면 의뢰 형님이 보관해야지요. 안됩니다. 아무 말 마시고 형님이 가지세요. 그 말도 맞는 것 같구나. 하지만 착한 아우에게 주는 형님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내가 가지도록 하려무나. 형님, 그건 안됩니다. 그렇다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형님이 저를 사랑하고 거두어주신 데 대한 보답으로 이 구슬을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냐, 그런 소리 말고 제발 네가 가져야 한다. 아닙니다. 형님이야말로 이 구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럼 나도 가질 수 없다. 두 형제는 서로 구슬을 안 가지겠다고 우겨댔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은 다른 방법을 한참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구슬 때문에 의지온 우리들이 장차 서로 싸움이라도 하게 되면 큰일이다. 아무리 귀한 구슬이라지만 우리 두 형제의 의아구는 바꿀 수가 없지. 두 사람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그들은 구슬을 본 뒤 있던 그 내바닥에 도로 갖다 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한 두 형제는 곧 구슬을 들고 냇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 또 놀라운 일이 그들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일어났습니다. 버리러 온 그 구슬과 똑같은 구슬이 물 속 내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그 구슬을 주었습니다. 이 구슬도 먼저 좋은 구슬과 같은 전생주였습니다. 이리하여 형제는 한 개의 구슬을 버리러 와서 두 개의 구슬을 얻은 셈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지요. 이리하여 두 형제는 각각 전생주 하나씩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형제의 집은 점점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서로 의족해 지내는 형제를 하늘이 돌본 때문이야. 마을 사람들은 두 형제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들을 더욱 우러러 보았답니다. 하늘로 날아간 임금님 옛날 옛적 한 마을에 김서방과 이서방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살림도 거의 비슷하고 식구수도 비슷했습니다. 더욱이 아들딸이 없다는 점까지도 똑같았어요. 그들은 그들은 친형제처럼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서로 결혼을 시켜 정다운 사돈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같은 사내나 같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서로 서로 의형제를 맺어주어 자기들이 죽은 뒤에도 그 아이들이 잘 지내도록 해주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 두 집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각각 태어났습니다. 김서방은 아들을 낳고 이서방은 딸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약속한 대로 틀림없이 이 아이들이 크면 결혼을 시켜서 서로 사돈이 되자고 한 번 더 다짐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두 아이는 차차 커서 철이 들고 서당에도 같이 다니고 놀기도 같이 하여 어른들 보기에도 대견했습니다. 사내 아이는 제주도 뛰어나고 사냥도 잘 했습니다. 곧잘 새를 잡아와서는 둘이 구워서 맛있게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면서 아들을 가진 김서방네 집은 차차 살림이 기울고 반대로 딸을 가진 이서방네 집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살림은 이제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다 커서 시집 장가를 보낼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자 부자가 된 이서방은 자기 딸을 가난한 김서방네 집으로 시집 보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하필이면 가난한 집에다 딸을 시집 보내서 고생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서방은 김서방과의 옛날 약속을 저버리고 딸을 어떤 부잣집 아들과 혼인을 시키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달리 옛날과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지냈어요. 그러나 사내 아이는 그럴수록 마음속에 한가닥 슬픈 생각이 고개를 치켜드는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단다. 저 아이와 결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자기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생각하니 총각은 더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총각은 나날이 이런 근심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총각이 우물 곁을 지나려는데 마침 그때 처녀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총각은 처녀를 보자 반갑기는 해도 왠지 전과는 달리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정해놓은 처녀에게 총각이 말을 건다는 것도 안되지만 자기네 집이 가난하여 결혼하지 못하게 된 것을 생각하니 자꾸 말문이 막혀 말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멍청하게 서서 물을 긋는 처녀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물을 다 긋자 물동이를 잇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주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솔밭을 넘어 닭밭을 두들겨라. 총각은 마음속으로 되뇌어보았으나 도무지 처녀가 하고 간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솔밭에 가서 나무나 하고 닭을 찢어다가 종이나 만들며 살라는 뜻일까?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한담? 총각은 며칠을 두고 골똘히 생각해 보았으나 도무지 말뜻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이로운 소리인지 해로운 소리인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총각은 그것만을 생각하고 먹을 것도 안 먹더니 그만 병이 나서 알아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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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총각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느 때와는 다른 무슨 큰 근심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얘야 요즘 내게 무슨 근심 걱정이라도 생겼니? 이 어미가 옆에서 보자니 안타까워서 못 견디겠구나. 이 어미에게 툭 털어놓고 고발을 해보아라.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커서도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내가 그러고 있으면 이 어미가 답답해서 어디 견디겠니? 어미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니? 어서 속시원히 말을 하려무라. 총각은 어머니가 하도 끈덕지게 채근함으로 더 덮어두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우물가에서 남겨놓고 간 그 이상한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치며 그 말의 뜻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얘야 알고 보니 아주 쉬운 내용이구나. 어머니 그럼 그 뜻을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처녀의 재치가 아주 대단하구나. 솔밭을 넘으란 말은 솔가지로 세워 막은 솔가지 울타리를 뛰어넘으라는 뜻일 게다. 그리고 닭밭을 두들기라는 건 닭나무 껍질로 창호지를 만들지 않니? 그러니 창호지로 팔은 자기 방문을 두들기란 뜻이지. 결국 자기 집 울타리를 넘어 자기 방으로 찾아오라는 뜻이 아니냐. 이제 너 걱정할 것 없다. 오늘 밤에 라도 당장 처녀를 찾아가 보아라. 어머니 그 뜻이 맞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 처녀가 소자를 저버리고 딴 데로 시집까지는 않을 거예요. 총각은 그때부터 금방 생기가 돌며 기운이 났습니다. 지끈거리던 머리도 갑분해졌지요. 총각은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처녀집 울타리를 넘어 처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상한 대로 처녀는 총각을 방가히 방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처녀는 벌써 옷 보통이를 싸두고 총각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멀리 도망을 가자고 했어요. 이리하여 총각과 처녀는 그날 밤으로 집을 나와 멀리 떠났습니다. 며칠을 두고 낯선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져서 어느 산골에 외딴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할머니 한 분만 외로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런 아들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놈의 팔자가 이렇게도 기구하여 나이 들어 의지할 것 하나 없이 적적하게 살아야 하노 할머니는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두 눈에는 눈물까지 개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총각은 자기네 부모가 생각나 할머니가 못내 불쌍해졌습니다. 할머니 저희들이 할머니를 모실게요. 마침 저희들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친어머니처럼 여기며 잘 모실게요. 에휴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아무런 걱정이 없겠지만 할머니 조금도 염려 마세요. 저희들이 정성껏 모실게요. 옆에 있던 처녀도 할머니를 위로 했습니다. 이리하여 처녀와 총각은 할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총각이 밭에 나가서 밭을 메는데 자꾸만 집에 있는 처녀 생각이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처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후로 총각은 처녀의 초상화를 실물과 똑같이 그려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난데없이 한자락에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초상화가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바람에 날아간 처녀의 초상화는 멀리 멀리 날아가 대골 안뜰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때 뜰에서 화초들을 구경하고 있던 임금이 처녀의 초상화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승지 이 초상화와 같은 얼굴을 가진 궁녀가 이 대골 안에 있는가 전하 이렇게 잘생긴 미인이 이 대골 안에는 없는 줄로 알입니다. 그래 그러면 대골 밖에서 날아온 게 분명하구나 어서 이 여인을 찾아서 대골로 데려오너라 이리하여 며칠 뒤 방방곡곡에 방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포조를 풀어서 그 여인을 찾아 나서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초상화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여인 하나를 한 포졸이 발견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던 바로 그 처녀였지요. 포졸은 처녀를 보자마자 붙잡아 대골로 데려갔습니다. 한편 총각은 그런 줄도 모르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처녀가 집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총각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총각은 처녀 생각이 나서 같이 쓰던 방 안으로 들어와 보았습니다. 처녀의 옷 보따리를 끌어안고 총각은 엉엉 울기만 했어요. 총각은 눈물을 닦으려고 보퉁이 속에 수건을 꺼낸 했는데 이상한 옷이 하나 보였습니다. 새의 깃털로 만든 깃털 옷이었어요? 그것은 총각의 옷으로 만든 듯 했습니다. 총각은 그 깃털 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처녀를 찾아 나서야겠다고 결심하고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집을 떠나면서 신세진 할머니와 집을 다시 한번 쳐다보려고 고개를 돌려보니 지금까지 있던 집과 할머니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잡초가 무성한 풀밭만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총각은 사랑하는 처녀를 찾아나서야 했기에 바로 찾기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 돌아다녀봐도 처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한편 대궐로 잡혀온 처녀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늘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날이 수심에 잠겨 있으니 보기에 딱하구나.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내 명령 하나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무슨 걱정인지 내게 말하라. 임금이 물었습니다. 처녀는 임금이 이럴 줄 알고 벌써 며칠 전부터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처나 황공하오나 소저는 가난한 동부의 딸이옵니다. 가난하여 남의 밥을 얻어먹는 거지들을 모아 부디 잔치를 베푸시옵소서 못먹고 떠돌아 다니는 거지를 위해 잔치를 여시면 백성들의 칭송도 대단할 것이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그런데 너와 약속해둘 일이 있느니라. 전하 소저에게 무슨 약조를 하신다 하옵니까 소저는 일개 전한 농부의 딸이옵니다. 누구의 딸이면 어떻냐 내 눈에는 꽃이다 나는 너와 결혼하여 후궁으로 삼고자 한다. 천연은 이 말을 듣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성흥이 망극할 따름이 옵니다. 이리하여 이튿날부터 대골에는 대대적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거제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지요. 거린 잔치가 열린지 사흘째 대던 날이었습니다. 많은 거지들 중에 이상하게도 새 깃털옷에 걸치고 온 거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처녀를 찾아 나선 총각이었지요. 대골에서 거린잔치를 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총각 거지는 대골 아니라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른 거지들 틈에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였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처녀가 웃었습니다. 대골 안으로 들어온 뒤로 깊은 수십매만 잠겨있다가 처음으로 웃는 웃음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자 임금은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너무나 예뻤어요. 그때 문득 임금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처녀는 저 깃털옷을 입은 거지를 보고 웃은 게 분명하다. 내가 저 깃털옷을 입고 춤을 추면 처녀는 더 기뻐하며 웃을 것이야. 임금은 처녀를 더 즐겁게 해주려고 그 깃털옷을 빼앗아 입고 단추를 채웠습니다. 그러자 아주 뜻밖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깃털옷을 입은 임금은 금방 한 마리의 솔개가 되어 헐헐 하늘 저 멀리로 날아가고 말았어요. 거제들과 모든 벼슬아치들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언제까지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처녀는 벗어놓은 임금의 골룡포를 깃털옷을 입고 거제에게 입혀주며 자기가 바로 총각이 찾고 있는 처녀임을 밝혔습니다. 그때까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던 총각은 꿈에도 잊지 못하던 처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하여 총각과 처녀는 그날로 결혼을 살아하여 그나라의 임금과 왕비가 되었답니다. 욕심쟁이 스님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 개를 마치 친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가 씨름씨름 앓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원래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친 자식을 잃은 것처럼 매우 슬퍼했습니다. 온 집안이 텅 빈 것처럼 쓸쓸 했어요. 눈을 감으면 집안 구석구석이 금방이라도 사랑하던 개가 꼬리를 살레살레 흔들며 튀어나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눈을 다시 뜨고 죽은 개를 바라보니 불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영감 이 개가 얼마나 불쌍하오 어떻게 살릴 도리가 없을까요? 마음이야 그렇지만 죽은 개를 무슨 수로 살려요? 뒷산 절간 절간 한번 찾아가 보셔요. 혹 그 스님께서는 살릴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불경을 외고 연보를 하면 살아날지 누가 알아요? 그럽시다. 내 절간 절간으로 가서 스님에게 부탁이나 해보겠소. 이리하여 할아버지는 스님을 찾아 절간으로 갔습니다. 마침 스님은 절간에 있었습니다. 스님 어려운 부탁이 있어서 찾아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손가락으로 염주알을 굴려 넘기더니 할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스님 저희 집 개가 죽었습니다. 그 개를 좀 살려 주십사 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개가 죽었다니 안되었군요. 개를 살려 줄 테니 돈을 내시겠소. 그 중이 욕심이 많다는 것을 할아버지도 전에 들은 일은 있었지만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개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일까요? 스님 제발 제 사정 좀 들어주셔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당장은 못 들이지만 차차 돈을 벌어서 꼭 갚겠습니다. 제발 그 개를 좀 살려 주십시오. 안됩니다. 맛돈이 아니고서는 살릴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화가 났지만 어쩌는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중이 저렇게도 욕심이 많아서야 정말 동만 아는 지독한 중이로구나. 할아버지는 이렇게 투덜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개를 묻어주려고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구덩이 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개를 귀여워하고 사랑했더니 그 개가 죽어서 선물로 준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여보 영감 이 얼마나 기쁜 일이요. 이렇게 많은 금덩어리가 쏟아져 나왔으니 우리도 이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었구려. 모두 이 개 때문이 아니겠소. 이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다시 스님을 찾아갑시다. 아니 할멈 스님은 왜 또 찾아가라 하시오? 당신도 금덩어리를 스님에게 드리고 이 개를 좀 살려달라고 하시오. 돈을 내라고 했으니 금덩어리를 주면 되지 않겠소. 할아버지는 땅속에서 나온 금덩어리 하나를 들고 다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이 금덩어리를 드릴 테니 우리 죽은 개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돈이 없다더니 웬 금덩어리가 다 있어요? 스님은 눈을 크게 뜨고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개를 못으려고 땅을 파니 금덩어리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스님에게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금덩어리는 소승에게 다 주셔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목숨을 살려주는데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생명은 몇만 개의 금덩어리보다도 더 귀한 것이 아닙니까? 욕심 많은 스님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더니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듣고 보니 스님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목숨 그것도 사랑하는 개의 목숨만은 그 금덩어리를 다 주고 서라도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똘 닦는 중이 너무 허욕을 부린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스님 너무하십니다. 불똘을 닦는 스님이 그렇게도 재물을 탐내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게 살려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대로 고이 묻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쏘아주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개를 양지바른 곳에다 고이고이 묻어주었습니다. 땅을 파고 묻을 때에도 욕심하는 중을 원망하고 영영 살아나지 못할 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괴상한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욕심하는 중이 일이 가죽의 가면을 뒤집어쓰고 그날 밤에 할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금덩어리를 모두 빼앗으려는 생각에서 였지요. 나는 사람이 죽어서 태어난 일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모두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겠다. 할아버지는 어쩔 도리 없이 금덩어리를 모두 일이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이가 이 금덩어리를 챙겨들려고 했으나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금덩어리를 주는 순간 중은 정말로 일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 손이 아니라 일이의 손이었기 때문에 금덩어리를 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애를 썼지만 제대로 되지 않자 일이가 된 스님은 금덩어리를 놓아둔 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흘겨보고는 어디론지 도망을 짓고 말았습니다. 한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금덩어리로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답니다. 사토에게 복수한 처녀 옛날 어느 시골에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늦게 태어난 딸 나이였지만 아들 못지않게 부모님을 잘 봉양 했습니다. 집안일은 물론 들일까지도 혼자서 도맡아 열심히 했습니다. 일이 고되고 피곤해도 처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일을 악물고 자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도중에 뜻밖에도 사또의 행차와 맞보딪혔습니다. 처녀는 얼른 숲속으로 들어가 잠시 몸을 숨겼어요. 그때의 풍속으로는 높은 벼슬아치들이 행차할 때는 모두들 귀를 비켜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아녀자들은 함부로 나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녀는 숲속으로 몸을 피하여 행차가 얼른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처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자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봐라 저 계집아이의 얼굴이 반반하구나 어서 가서 아이를 데려다가 내 앞에 대령하라. 나절들은 욕심 많은 사또의 마음보를 잘 알고 있었지만 감히 영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숲속으로 뛰어가서 처녀를 처녀를 데리고 사또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또 마님 계집아이 대령이 옵니다. 그래 수고 많았다. 너희들은 한 옆에서 잠시 쉬도록 하라. 나절들이 한 옆으로 물러나자. 사또는 처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봐라 고개를 들라. 내 너에게 은밀히 할 말이 있느니라. 사또 마님 무슨 말씀이 온지요. 보아 아니 너는 농사 짓는 농부의 딸 인듯 한데 오늘부터 내 첩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 내가 내 첩이 된다면 농사 같은 고된 일을 안해도 될 뿐더러 내가 하고 싶은 호강도 할 수 있을 잊자 사또의 얼굴이 금방 홍담무처럼 상기되었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나자 화가 치솟았어요. 그래 당돌한 계집이로구나 여느 처녀라면 두 손을 들고 기뻐할 일인데 무슨 연구로 내 청을 거역하는고 사또 마님 황송하오나 소저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사옵니다. 혼자서 호강스럽게 지낼 수도 없사오며 더욱이나 남의 첩이 된다는 것은 여자로서 가장 큰 수치가 아니옵니까? 사또는 전신이 떨렸습니다. 끌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 앞에서 감히 혀끝을 함부로 놀리느냐 내 청을 끝내 거역하면 하옥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그래도 좋으냐 어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겠사옵니까 그저 사또 마님의 저분만 기다릴 뿐이옵니다. 사또는 더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끌어다가 칼을 씌워 하옥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사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너를 가엾게 여겨 한 번의 기회를 준다. 내 첩이 되어있지 않으려거든 그 대신 산에 가서 산머루를 따오도록 하라. 그러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처녀는 그 말을 듣자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는 이른 봄이라 산머루가 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또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될 일도 아닌 두 번째 명인 산머루를 산에 가서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명을 이양하지 못해 옥에 갇히나 보다 하고 휴 한숨을 내쉬다가 문득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사또 마님 잠시 동안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소저 산으로 가서 산머루를 따오게 싸웁니다. 이 말을 남겨놓고 처녀는 아까 숨었던 장소와는 다른 곳으로 가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진저리를 치며 놀라는 신용을 하더니 사또 앞으로 숨을 핥다기며 뛰어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또가 하도 의아스러워서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도 놀라 이리로 뛰어오는고 사또 사토마님 너무 징그럽고 무섭사옵니다. 이 무슨 요망인고 어서 말을 해야지. 사토마님 저 산에 독사가 어떻게나 우글거리는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사옵니다. 저 산에만 들어가면 산머루를 딸 수 있사온대 영 들어설 수가 없사옵니다. 이것은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처녀가 꾸며낸 말이었지요. 이런 숙맥 좀 받나 이른봄에 무슨 독사가 있단 말인고 네가 나를 속일 셈이로구나. 처녀는 이 말을 듣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사옵니다. 지금은 이른봄입니다. 이른봄에는 독사도 산머루도 아직 나오지 않은 때이옵니다. 제철이 아닌 이른봄에 산머루를 구해오라 하시는 사또 마님이나 독사 때문에 산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소저의 말이나 다 거짓말이 아니옵니까. 될 일을 시키셔야 소저가 그것을 해드리지 않겠사옵니까. 사또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이 머리가 띵하며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처녀에게 당한 창피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봐라 나 졸때 듣거라 이 방자한 계집아이를 당장 저 연못에 끌어넣어라. 서리빨처럼 매서운 사또의 영이 떨어지자 나졸들은 할 수 없이 처녀를 연못에다 밀어넣고는 사또와 합해 그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 이 광경을 멀리서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사또가 떠나자 급히 연못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모두 힘을 아파여 연못에 빠져 천번거리던 처녀를 구해냈어요. 하마터면 처녀는 연못에 빠져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어요. 세상에 저런 사또가 또 있겠나 암 백성들을 잘 살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또일세 암행어사나 출동하면 몰라도 저 사또의 못된 거릇을 누가 고친담 마을 사람들은 사또를 욕하며 모두들 소군댔습니다. 여러 어르신네들 정말 고맙습니다. 마침 우리가 멀리서 보고 있었길래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여보게들 얘가 다시 살아난 건 다행이지만 앞으로의 일이 큰일 아닌가 그것을 좀 의논해야지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이 사람아 뭘로 노네 이 맹꽁이 좀 받나 아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걸 뒤에 알아보게 그때 가서 구해준 우리들을 그냥 두겠나 호랑이보다 무섭고 성미고약한 사또라 마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안갚음을 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마을 노인 하나가 꾀를 냈습니다. 여보게들 이렇게 하세 이 아이의 부모님은 우리가 돌보아 죽기로 하고 이 아이는 마을에서 멀리 떠나보내도록 하세 그러면 이 아이도 살게 되고 우리도 아무 일 없을 것 아닌가 그게 좋겠어요 이래하여 처녀는 그날로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두고 떠나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부모님께는 잠시 먼 곳에 있는 친척내를 다녀오겠노라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면 사또도 그때는 처녀를 잊어버리게 되어 괜찮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처녀가 마을을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처녀의 시체가 연못 위에 둥둥 떠다니다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고 헛소문을 냈습니다. 이 소문을 돌고 돌아 마침내 사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그 소문을 그대로 믿고 처녀를 영영 잊어버렸습니다. 한편 마을을 떠난 처녀는 나라 안을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나 집에 남아계시는 부모님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보아 준다고 했지만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그럴수록 처녀는 그 못된 사또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복수할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던 끝에 마침내 그럴듯한 방법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처녀는 각 고을을 다니면서 방아꽁이 만큼 알이 큰 벼이삭과 알맹이가 아기주먹만한 옥수수와 알이 어른들의 머리통만한 감자 하나씩을 구했습니다. 그것들을 들고 처녀는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처녀를 보자 사또는 너무나도 뜻밖이라 기절 초풍을 할 지경 이었습니다. 아니 귀신이거든 쏙 물러가라 사또는 벌벌 떨었어요. 분명히 연못에 빠져 죽었는 줄만 알고 있던 처녀가 나타났으니 그럴 법도 하지요. 겁내지 마십시오. 저는 귀신이 아니옵니다. 사또 마님 덕분에 그동안 용궁에 갔다 옵니다. 거기서 용왕님을 뵙고 사또 마님 얘기도 해드렸사옵니다. 그리고 이 곡식은 용궁에서 살아낸 곡식들이 옵니다. 처녀는 능청맞게 사또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욕심 많고 어리석은 사또는 그 말을 곧이 곧 들었어요. 아니 용궁의 곡식은 정말 크기도 하구나. 용궁에는 이것 말고도 좋은 보배륨 그렇사옵니다. 농부의 딸이라서 그저 탐나는 곡식만 가져왔사옵니다만 아마 사또 마님께서 가시면 좋은 보배를 선물로 주실 것이옵니다. 그래 하지만 어찌 내가 용궁으로 갈 수 있겠나 사또는 욕심이 치솟았습니다. 어서 용궁으로 가서 좋은 보배를 얻고 싶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저가 들어갔던 그 연못으로 들어가시면 용궁으로 가는 길이 있사옵니다. 이 말에 사또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처녀를 따라 그 연못 가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처녀말대로 연못으로 들어갔어요. 이리로 가면 용궁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사또는 욕심만 앞세우고 자꾸자꾸 깊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용궁으로 가는 길은 커녕 물이 점점 깊어져 코끝에까지 닿았어요. 사또는 거친 숨을 거푸거푸 쉬면서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길이 안 보이는데 아직도 멀었느냐. 사또 마님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십시오. 금방 그 길이 나올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또는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물이 사또의 머리 위까지 차올라 사또는 마침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못된 사또에게 복수를 한 처녀는 그 뒤 부모님을 다시 봉양하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어릴 때 의조온 형제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제목 그대로 의조온 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신기한 구슬 이야기도 형제의 우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기한 구슬을 형과 아우가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은 둘 다 신기한 구슬을 갖게 되었지요. 아마 그 구슬은 의조온 형제에게 하늘이 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옛날 이야기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